얇아지는 모발을 위한 5가지 천연 트리트먼트 우리의 식단은 모발이 얇아지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소치료법을 통해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얇아지는 모발을 위한 5가지 천연 트리트먼트를 소개한다. 모발이 얇아지는 현상은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지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발이 매우 얇아져서 볼륨이 지나치게 없어지고 탈모가 동반되는 현상이다. 하루에 약 100가닥이 빠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모발이 빠지고 때로는 두피에 확연히 드러나는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이 문제는 한때 발생할 수 있지만 자주 재발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시중에서 얇아지는 모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트리트먼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모발을 두껍게 만들고 탈모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훌륭한 천연 치료법을 소개한다. 얇아지는 모발을 위한 5가지 천연 트리트먼트 1 코코넛 오일과 레몬즙 코코넛 오일과 레몬즙으로 만든 트리트먼트는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및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얇아진 모발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트리트먼트는 두피의 순환을 자극하고 모낭의 산화를 최적화하여 성장을 촉진한다. 재료 코코넛 오일 4스푼 60g 레몬즙 2티스푼 10ml 만드는 법그릇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고체면 녹여서 레몬즙과 함께 섞어준다. 사용방법 모발을 여러 가닥으로 나눈 뒤 두피 전체에 트리트먼트를 바른다. 5분간 마사지를 한 뒤 1시간 동안 그대로 둔다. 미온수로 헹구고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하여 사용해준다. 2. 알로에 베라와 아몬드 오일 알로에 베라와 아몬드 오일로 만든 천연 트리트먼트는 두피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과도한 탈모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다. 두 재료 모두 두피의 기름 생성을 조절하고 모낭을 정화하며 보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료 알로에 베라 젤 5스푼 75g 아몬드 오일 3스푼 45g 만드는 법알로에 베라 잎에서 젤을 추출한 뒤 아몬드 오일과 함께 섞어준다. 사용방법 모발에 물을 적신 뒤 뿌리부터 끝까지 트리트먼트를 바른다. 40분간 기다린 뒤 헹궈낸다. 최소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하여 사용한다. 3. 피마자유와 꿀 피마자유에 들어간 지방산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더 튼튼하고 두꺼운 모발을 가꾸기에 훌륭하다. 여기에 보습효과가 있고 탈모 조절 영양분을 함유한 꿀을 첨가하여 그 효과를 증진해보자. 재료 피마자유 5스푼 75g 꿀 3스푼 75g 만드는 범용기에 피마자유와 꿀을 넣고 함께 섞어준다. 사용방법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 뒤 30분간 그대로 둔다. 찬물로 헹구고 일주일에 2에서 3회 반복한다. 4. 세이지, 로즈마리, 호호바 오일 2000년 재료들로 만든 에센셜 오일에는 모발 성장을 자극하며 모발의 뿌리부터 강화하는 혼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오일은 얇아진 모발, 모발의 갈라진 끝, 건조한 모발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재료 호호바 오일 3스푼 45g 세이지 오일 1티스푼 5g 로즈마리 오일 1티스푼 5g 만드는 범용기에 호호바, 세이지, 로즈마리 오일을 넣는다. 사용방법 모발을 여러 가닥으로 나눈 뒤 뿌리 전체에 오일을 발라준다. 5분간 마사지를 한 뒤 30분간 그대로 둔다.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로 헹궈내고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한다. 5. 호로파시 호로파시에는 지방산, 항산화제 및 소량의 아미노산에 함유되어 있어 두피의 혈액순환 및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영양분은 모발을 두껍게 만들며 탈모를 줄여준다. 재료 호로파시 2스푼 20g 물 1컵 250ml 만드는 범물을 데운 뒤 끓기 시작하면 호로파시를 넣는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준 뒤 호로파시를 으깨 반죽으로 만들어준다. 사용방법 호로파 반죽을 두피에 바른 뒤 30분간 기다려준다. 찬물로 헹궈내고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반복한다. 모발이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는가? 섭취하는 식단과 생활습관에 주의하면서 천연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트리트먼트 중 하나를 시도해보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직접 확인해보자. 컨셉으로 여러분도 있어야 ce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